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노바지구학의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9월 모평을 맞이해서요. 여러분들이 9월 모평을 아무래도 좀 더 잘 보고 그리고 9월 모평 뿐만 아니라 11월 달 수능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월간 어명대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배송해드리는 이벤트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소개 좀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9월 모평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건지 그것도 9월 모평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11월 수능 때까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 자리에 샀습니다. 9월 모평 대비 월간 어명대 모의고사 이벤트 저는 노바지구학의 어명대 선생님이고요. 지금 날씨가 좀 더운데 많이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짜증도 날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만 잘 버티면 한 달 정도만 버티면은 여러분들 우리 지구가 참 날씨를 다루고 지구의 기후를 다루기 때문에 추석쯤이 지나면은 신기하게도 날씨가 좀 많이 시원해져요. 그 고의만 잘 버티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대로 쭉 그냥 관성대로 가시면은요. 여러분들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대신에 열심히 하는 관성대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간 어명대 반배송 이벤트라고 선생님이 지금 써봤는데 일단 선생님이 6월달에도요. 6월 모평 대비로 그 전에 진행했던 2, 3, 4, 5월달 동안 진행했던 월간 어명대 모의고사를 봉투모의고사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일매일 클릭해서 당첨이 된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9월 모평 대비도 마찬가지로 6월달, 7월달, 8월달 이 세 번 매월 말아 선생님이 월간 어명대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 봉투모의고사 형태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반배송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달 월간 어명대 모의고사는 이제 이번 달 25일에 이제 페이지가 오픈이 될 텐데 선생님이 오늘 이미 그 해설 강의를 다 이제 촬영을 했고요. 이제 8월 25일쯤에 이제 페이지가 오픈이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8월 21일부터 어떤 학생들이든 맨 처음 와서 이제 반배송 이벤트를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된 학생들이거든요. 그 반 전체 모의고사를 월간 어명대 모의고사 6월달, 7월달, 8월달 3회분의 모의고사와 그리고 자세한 해설지 그리고 5회 말까지 같이 첨부되어 있는 봉투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반으로 배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첨이 돼가지고 주변에 요새 지구학이 가장 선택자 수가 많잖아요. 주변 친구들에게 인심 한번 쓰세요. 내가 신청을 해서 어명대 선생님 모의고사에 당첨이 됐어. 같이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서. 그 대신에 지구학을 선택하지 않은 지구학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한테까지 줄 필요는 없죠. 선택한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나눠주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은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월간 어명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월마다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제공해드리고 온라인 페이지에는 PDF로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게 여러분들 실전하고 똑같이 직접 모의고사 종이로 돼있는 모의고사를 직접 시간을 재가지고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봉투 모의고사 형태로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월간 어명대 모의고사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단순히 어렵고 난해하고 괴랄하고 그런 모의고사가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수능 시험을 잘 보자라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장 수능과 평가원의 난이도와 평가원에서 내기 좋아하는 내용의 가장 근접한 모의고사를 만드는 게 월간 어명대 목적입니다. 아시겠어요? 단순히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을 때 그냥 틀리기만 만드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이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풀고 그 내용을 공부를 했을 때 정말 도움이 수능에 만점을 맞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게 하는 게 가장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가장 수능과 평가원의 퀄리티에 가장 근접한 모의고사 난이도가 가장 수능과 평가원에 근접하는 모의고사 내용적으로도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모의고사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상으로 월간 어명대 페이지에 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시험을 보시면 바로 채점이 돼서 점수가 나오고 그리고 월간 어명대를 와가지고 시험 보는 학생들이 몇만 명이 돼요. 그 몇만 명 안에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고 현재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직접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봉투 모의고사에는 별도로 제공이 되지는 않지만 온라인 상으로 오시면 월간 어명대 모의고사에는 항상 유사한 모의고사 복습 문제 세트가 한 세트가 같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틀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틀린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취약점을 정리하도록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페이지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간 어명대 모의고사 반배송 이벤트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은 일단 뭐든지 당첨되면 기분이 좋은 거 아닌가요? 당첨돼서 기분 좋은 거고 그리고 좋은 모의고사 직접 풀어봐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온라인 페이지에 와가지고 또 유사한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또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모의고사 반복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능에 좋은 성적이 나오기만 한다면은 선생님이 뭘 못해드리겠습니까? 다 해드릴게요. 알겠어요? 이렇게 월간 어명대 모의고사 반배송 이벤트를 실시할 거고요. 그리고 9월 모평 대비 혹은 11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게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개념 강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상반기에는 기출문제 분석 강의랑 그 다음에 러셀 엔제 강의를 같이 진행을 했었고 현재는 지구학 1하고 2 모두 실전 문제풀이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9월 모평 주 즈음에 둘 다 완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선생님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제풀이 강의랑 같이 연습을 해보시고요. 문제풀이 안에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관련된 개념 정리 유사한 문제 반복해서 풀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 반복 반복해서 한 개념을 끝장까지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같이 문제풀이 강의는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 지구학 1에서 정말 킬러나 중킬러라고 할 수 있는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한 18번에서 20번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강의 중에서 기출분석 강의가 있는데 이 기출분석 강의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일단 기출문제 강의 교재가 있으니까 기출문제 강의 교재를 풀어보다가 거기에는 이제 최근 5개 년 동안에 평가원하고 수능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쉬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해설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도 문제에 킬러들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비천체에도 그런 문제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천체 파트가 좀 많긴 하죠. 그런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경우에 선생님 강의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설 강의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과정을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내용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천체는요. 기출분석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기출분석 강의 교재를 보면서 비천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 똑같은 개념은 문제 형태는 다르게 하더라도 지문은 계속 반복해서 내는 게 평가원의 특징입니다. 기출분석 강의는 천체든 비천체든 지문 연습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정말 좋아요. 한 번 출제됐던 내용은 다시 한 번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의 중에서 EBS하고 기출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심화 자료로 킬러나 중킬러로 나올 수 있는 주제 48개를 뽑아가지고 현재 진행하는 강의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킬러나 중킬러로 나오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를 정복해보자고 하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강의예요. 그래서 지구학원 전체 내용을 다 다루진 않았어요. 48개 주제 중에서 천체 주제가 한 33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비천체 주제가 한 16개 정도 돼요. 그럼 49개가 되나요? 48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1등급뿐만 아니라 1등급에서 나는 거기서 한 단계 넘어서 안정적으로 만점을 놓고 싶다. 그리고 9월 평가원 전에 일단 현재 진행하는 부분이 천체 파트까지 거의 진행할 내용은 끝났으니까 천체 파트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진행해서 비천체 파트를 진행할 겁니다. 천체 파트에 심화 자료 어려운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한 학생들은 EBS 기출 심화 분석 강의를 들어보세요. 여기까지가 천체 파트가 한 10강 정도 내외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9월 평가원 전까지 쫙 한번 심화 자료를 정리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정말 굿!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천체를 많이 좀 어려워하는데 천체 파트의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천체 전반 쪽으로 시험, 천체가 모든 문제가 다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니까 천체 기본적인 게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학생들은 천체 기본 개념 및 문제풀의 팁까지 정리를 해드리는 천체 특강 강의 가지고 9월 모평 및 9월 모평 이후에 11월 수능까지도 여러분들이 쭉 이걸 같이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9월 모평은 이제 수능 전에 현재 나의 실력을 점검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고 모의고사 점수가 그대로 수능 점수하고 연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모의고사에서는 현재 나의 부족한 점을 찾아가지고 현재 내가 틀린 부분, 약한 부분이잖아. 그러면 그거를 수능 보기 전에 발견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안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모자랐던 부분들이 수능 당일날 터졌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 완전히 멘붕이죠. 그러니까 수능 전에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찾아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 거기에 여러분들 중점을 찍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 점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보고 난 이유가 중요하다. 맞췄으면 내가 이 내용들은 잘 정리가 됐으니까 그 부분들을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내가 맞췄더라도 이걸 내가 제대로 내용을 알고 푼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그럼 그런 것들은 그 개념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그 문제에 어떤 지문 혹은 어떤 내용을 놓쳐가지고 내가 이걸 틀렸는지 반드시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틀린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9월 모평이 끝나면 그 이후로는요. 9월 말부터 마지막 실전으로 파이널 노바 실전 모의고사 강의로 총 6회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6회분이면 모의고사 문제가 120개 정도 되는데 지구학원 전체 주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대개 한 13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이 지구학원 전체 주제를 다 다룰 수 있도록 모의고사 6회분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개념 정리 및 모의고사 문제는 다시 한번 문제만 풀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 개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파이널 강의로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9월 말부터 6회분 여러분들 수능 전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오로지 하나의 목표 올해 12월 달에 시행되는 수능에서 정말 좋은 점수뿐만 아니라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자는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드리는 거 잘 풀고 잘 피드백 받고 그리고 내용 정리 잘 해가지고 그냥 만점이라는 거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얻어 가세요. 그래서 만점 나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가서 내년부터는 마음껏 날개를 펼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쫙쫙 뻗어 나가시면 됩니다. 더운 여름에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은 거 아는데요. 거기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서 올라갑시다. 고지가 보이니까. 월간 어명대 모교사 반배성 이벤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강의에서도 더욱더 여러분들 수능 만점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진행할 걸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노바지 유학의 어명대 선생님이었습니다.